개경 거리에 팔다리 잘린 백성들이 즐비하고, 굶어 죽은 백성들의 시신이 개천에 넘쳐납니다. 아버지, 구해야 된다. 우릴 좀 불어다오. 인겸을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단 말이다. 참말로 인겸이를 이기고 전쟁을 막을 수 있나 무수다. 개경선 파바리였습니다. 어명이랍니다. 이성계 장군이 도당의 채추가 될 것이야. 헌데, 헌데 말이요. 왜 이제야 정치를 하려는 게야. 왜 지금 하필 이 앞을 가로막을 나섰냐 말이야. 아아아아아아아아악